7단계 수업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3명의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7단계 교육 목표는 듣고 말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스토리를 듣고 바로 발표하는 것, 그 어려운 것을 우리 학생들이 해보이게 됩니다. A new virus is appearing every year. COVID-19 and avian influenza are examples. Snow in the summer and must not rain in the summer. The new virus appears every year. COVID-19 and avian influenza are examples. Things happen, it is because humans. People destroy many forests and throw away many. 어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틀리더라도 우선은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리를 참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우리도 막 듣다가, 이렇게 어려운 걸 얘들이 이렇게 해내나? 이런 생각에 들고 또 어린 나이들 보니까 영어 교육이나 ITC 교육을 자체를 너무 잘 시켰다. 엄마가 ITC를 고른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ITC를 할 예정이고요. 대학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